화이팅! 네네네 그런거 아니에요 자 일단 시청자 분들에게 하나 더 한가지 더 사과를 드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고니양이 또 옆에 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상 먼저 하시죠 캐페나 캐페나 제 방에는 제팬보다 유동이 더 많은데요 안전운전 지금부터 제가 제가 옆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유동이 많다고 케이안티하 그만 괴롭히세요 아니 뭐 제가 잘못하는거니까 욕먹는거 당연한거고 근데 욕은 내가 더 많이 먹었 아니 여러분들한테 이 녀석이 잘못한건데 기사 댓글이 다 제 욕뿐이어가지고 저도 죄송합니다 죄송한건 없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소개팅 콘텐츠를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그 결단을 내린게 그 소개팅 여분께서 얼굴이 나오는게 좀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됐던거 같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결혼정보회사 저번에 1회로 방송을 하고 나서 2회로 해가지고 정말 진짜로 소개팅을 받는 방송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입고 그랬는데 근데 그쪽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방송에 나오실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저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뭐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죄송합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셨을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밀어붙이는거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2회때 너무 잘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을텐데 얼굴이 안나오고 하면 저희가 아무리 봐도 방송이 잘 안나올거 같은거에요 그래서 그쪽측에도 양해를 구하고 그쪽에서도 아 그러면 다음에 한번 일정을 더 잡아보자 라고 해서 기왕 할거면 제대로 하는 모습이 날거 같아서 저희가 좀 시간이 걸렸구요 그러면 방송을 왜 켰느냐 그렇게 기대가 됐을텐데 기대치를 못 충족시켜드리면 실망감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급 게스트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말그대로 다른 컨텐츠를 준비했죠 근데 다른 컨텐츠지만 어쨌든 저희가 오늘 소개팅을 하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분을 좀 소개를 받는 느낌으로 가서 저희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 오늘 약간 샤이니의 키님 그 헤어스타일 같다 아 진짜요? 근데 예전에 그분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본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도는 건들지 말자 여자 두 분이 같이 방송을 할 것 같고 헤어만 헤어만 저는 샤이니 키는 아니고 강남 키입니다 강남 키 강남 오프너 예 잠원동 오프너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아프지 말고 네 네 네 형 혹시 이 노래 알아요? 네 삐삐삐 네 삐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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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삐가 뭐죠? 아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삐삐삐삐 closer 다 돼가는데 최초로 K만 사진 찍어 왔어요 오늘 이 인지도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알아보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너무 영광이죠 그래가지고 일단 DJ분이랑 일반인분이 계시는데 근데 일단 이런 저희가 소개팅 방송인 것도 그분들은 모르고 그리고 그 허락도 그러니까 이런 컨셉으로 방송을 해도 되냐고 양일도 구하지 않았어요 아직 구하지 않았는데 일단 지금은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화장실에서 오시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땅 꼰대니까 상계 편가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군지 다 안다고요? 비밀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좀 클린하게 갈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저희가 조금 클린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몇 개요? 차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차에 대해 꺼내지마 차에 관진하지만 아이고 제천대성 형님 천사 투구계 아이고 초로로님께서 일 투구계 또 납견이가 아이고 제천대성 형님 또 납견이가 제천대성 형님 또 납견이가 제천대성 형님은 우리야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쿰팸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오 아이고 또 이상형 K님께서 아 이상형님께서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배고파 쓰러질 거 같아요 진짜 진짜 와 1400개 천사 투구계 천사 투구계? 아이고 누나님께서 일 투구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구라쳐요? 잘못 봤어 그래요? 아이고 제천대성 형님 아이고 제천대성 형님 아이고 천사 투구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런님께서 일 투구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 오신 거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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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내가 알기로 이 두 분 다 술을 드셨는데 아 자 일단 시청자 분들이 다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텐데 자기소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시원님부터 그래도 BJ분이시니까 아 저는 김시원혁입니다 제 지원군 정다온입니다 하하하하 텐션 뭐야? 술 취했어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한데 준규씨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거? 뭐 어디야? 이거 안 보여요? 네 이거 오른쪽? 아 저희 BJ분이 있으신데 그런가봐 아 BJ분이 또 방송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 근데 저번에 통화했었는데 실물이 훨씬 더 예쁘시네요 아 네 잠깐 앉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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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 봤어요 아 내 스타일 아닌데? 이거 봤어 나 아이 그거는 이제 일부러 저희 또 여자팬들이 있으니까 아 네 어 저 평일 여자팬이 어딨어요 하하하하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다님 이쪽으로 오세요 아 네네 네 일단 여기서는 카메라를 이렇게 다같이 잡기가 좀 그러니까 진행 좀 붙었고 언니가 여기 나랑 같이 앉자 오빠 오빠 오빠가 여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잠깐만요 아니면 급한대로 제 무릎이라고 아아 아니아니아니아니 그거 오이신거 같은데 어? 세나님? 하이? 네 하이라고? 하 자 일단 시원님은 저희가 오늘 무슨 방송 하기로 했는지 아세요? 몰라요 아 모르시는구나 저희가 원래 좀 일반인분 소개팅 방송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시원님이 이렇게 친구분이랑 같이 언니분이랑 같이 방송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허락만 하신다면 저희가 그런 컨셉으로 방송을 해도 되는지 약간은 좀 시친속 아 저는 아니 나는 어차피 그니까 시친속 시원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 아 또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솔직히 상관없지만 어 나는 소개한다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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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냥 오늘 방송 컨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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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송은 방송이니까 괜찮으세요? 네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실례지만 스물두살? 네에? 벌써부터 시작이네 유치 갑자기? 아니 무슨 스물두살이에요 오빠 제가 스물두살이에요 아니 왜냐면 저희가 미성년자는 나오면 안돼서 네 아니 무슨 미성년자는 아니시죠 아니 무슨 아 언니 스물아홉입니다 오빠 몇살이죠? 서른 아 오빠 서른이에요? 서른줄 아 진짜 다 오빠들이네 근데 연아 좋아하시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니에요 모레 싫어요 저희가 오늘 컨셉상 좀 약간 저희를 어필을 해도 되나요? 네요. 그럼요. 그런거 괜찮으세요? 네네네네. 이상형 한번 여쭤보죠.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 똥하래 하네. 아 왜냐면 지금 계신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약간 존경스러운 사람인데요. 아 얼굴을 잘 안봐요. 네 얼굴은 안봐요. 얼굴 잘 안보고 김호빈 맞아요. 그거는 이 화면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약간 얼굴상이고 언니의 그냥 남자친구같은 사람이고 그냥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럼 딱 그냥 방송이니까 저희 둘 딱 그 첫인상만 봤을때 그래도 외모는 내 스타일에 가깝다. 아 첫인상은요. 아 이거 좀 약간 동물이랑 사람이랑 이렇게 뭐가 더 좋냐 이런거 아니요. 어류랑 포유류랑 왜 본인을 또 사람으로 은근히 가져가네. 얘 물고기상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노량 저는 개구리상이라고 그때 눈이 크셔가지고 그런거 같아요. 개구리상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좀 약간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약간 꼰대 좋아해요? 꼰대가 아니라 내가 뱉은 말은 지키고 음 나 너랑 사귈래 잘 봐요. 지키나 못 지키나 멋있어 여기 진짜 개멋인데요? 그런 말도 어디서 멋있어요? 마음속에서 개쩌네 진짜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오늘 두 분이서 좀 술먹방을 하고 아까 시원님 광어 먹길래 아 여기서도 날 조리돌림하는가 보다 했는데 아우 아니야 그냥 광어인데 오빠가 그렇게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 채팅창 관리를 하시더라구요 제가요? 매니저분이 아 매니저 오빠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니저 오빠는 형 많이 꼬였다 예 오늘 술 먹으면 안되겠다 술은 저희만 먹을게요 아 네 술 주변이 어디있지? 주변이 얼마 안되요 아 언니는 진짜 좀 나는 안될거같아 난 먹어도 한 3잔 뭐 그래 아니면 술을 먹지 말고 밥을 먹으면 근데 식사하셨잖아 네네 왜냐면 또 이 친구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만 먹으면 약간 본인들이 불리하다는 생각이 있기때문에 남자들도 같이 먹으면 아니 술을 먹고 우리가 한잔 먹을던 3잔 3잔 아 그렇죠 3대1 완전 좋아해요 저희는 이미 이미 끌려졌으니까 네 굳이 따지자면 동양인 마인드가 좋아요 서양인 마인드가 좋아해요 뭐가 다르냐고 뭐가 다르냐고요? 오픈 마인드와 보수적인 마인드 네 마음대로 하세요 오오 술 마셨다 이건가? 네 밤 때라 우선 자기소개를 할게 저는 최군이라고 해요 저는 K 아 네 뭐 나이는 방금 들으셨겠지만 둘 다 직업 BJ이고 네네네네네 열중 없습니다. 지금 살쪘다고 생각 좀 뚱뚱하죠? 아파서 그래요. 좀 부은 거고. 어디가 아프신 거죠? 네? 어디 혈관이 막혔어요? 많이 부으셨는데?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부으셨네? 저 컨디션이 안 좋을 뿐이에요. 이 친구 비비 바른 거 보이시죠? 남상 화장하는 거 약간 극혐 아닙니까? 오늘 샵 갔다 온 거예요. 오늘 원래 소개팅 방송에 있어가지고. 4분이죠? 아 죄송한데 왜 등산하시고 오셨어요? 아 등산? 네? 엉엉 지신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빼고 다 이 신발이 뭔지 알고 계시거든요. 알지 알지. 본인이 총사람이에요. 노스페이스 아닙니까? 아 알지 알지. 안에 티 입은 거 보세요. 17cm라고 자랑하시는 건가요? 예예. 저는 17cm이에요. 일단 패션 둘 중에 누가 적으세요? 아 오늘 다 패션 안 지지. 둘 다 핏같은데? 아 기분 나빠. 아 진짜 기분 나빠요. 핏같은다고요? 아니 본인이 옷 잘 입으세요? 아니 잘 입으시네. 아니 그냥 뭐. 죄송한데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안 되나요? 저요? 일단 한 번만. 언니 근데 솔직히 잘 입어요. 언니 왜냐면 쇼핑은 모델이기 때문에 옷은 진짜 잘 입어요. 키가 몇이에요? 66요. 아 66. 잘 입는 건 아닌데 못 입지는 않는 것 같아요. 66보다 훨씬 더 커보이는데? 레자예요? 가죽 아닌 레자예요. 레자네. 오 그렇구만. 키가 되게 커보이기 키가 169 정도. 아 근데 66밖에 안 돼요. 아 비율이 좋으신 거구나. 야 시원아 근데 이렇게 예쁜 언니랑 다니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느껴지실까요? 아니요 전혀.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 시원님도 예쁘니까. 나 요즘 시원님 되게 예쁘다고 그래요. 아 근데 시원이가 자꾸 언니 칭찬만 하니까 약간 소외 당했네. 그래 지금 말 걸고 있잖아. 너도 끼자. 왜? 난 솔직히 근데 사람들이 옷 못 입는다. 박근혜 룩이다. 뭐 할매 룩이다. 이렇게 하는데. 전 잘 입어요. 전 저 옷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잘 입네. 좀 약간. 비시한 스타일로. 아 시원이 옷 잘 입지.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토바이 탐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패션. 그러네. 아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좀 낙천적이라. 근데 왜 할매 룩이지? 모르겠어요. 샤를락. 조금만 샤를락이 입었다 하면. 샤를락. 할매 룩이래요? 아 좀 약간 원피스 나풀 나풀 거리는. 약간 나풀 나풀 거리는. 약간 수트 있거나. 뭐 블라우스 있거나. 이러면 할매 룩이라는데. 전화. 별로 신경 안 써요. 되게 술 먹어서 제시 같다. 약간 혀 꼬여가지고. 내가 본 시원님 중에 제일 지금 텐션 올라가 있어요. 앞으로 술을 좀 먹으면서 방송을 하지?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불안해. 근데 요즘에 두 분이서 저희가 듣기로는. 방송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방송을 하실 목적이에요 아니면. 저는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하는데.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지금 하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냥 시원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솔직히 재미있기도 한데. 아직 목적은 없어요. 돈이 좀 많구나. 금전적으로 조달리고 이러진 않죠. 되게 조달려요 지금. 근데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해서. 모델 쪽 일을 좀. 약간 정점을 찍고 싶은가 봐요. 쇼핑몰. 그런 거는 아직 정점을 못 찍었던. 의류가 어떤 쪽이에요? 여성 의류? 나풀 나풀. 나풀 나풀. 나풀 나풀은 아니라. 뭐. 뭐. 여름에는 뭐. 비키니도 있고. 래쉬가드도 있고. 쇼핑몰 사이트 좀요? 어. 쇼핑몰 사이트 좀요? 쇼핑몰이 어디죠? 쇼핑몰 사장님.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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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죠? 지금은 안 하니까. 여름에 했었던 거. 뭘 말해. 다 말해. 언니가 말했던 거 말하면 되지. 그럼 쇼핑몰 사장님이에요 아니면. 아니야. 쇼핑몰 모델. 그러면. 저는 그 모델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인스타 팔로우라고. 그렇죠. 인스타 아이디를 말씀해주신 시청자분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팔로우를 할 것 같은데. 아. 인스타 아이디요? 어려워가지고. 엑셉스. 되게 어려워가지고. 아. 제. 근데 제 팬분들이 아마 적어주실 거예요. 적어줘요. 어. 좀 적어주세요. 용주오빠 적어줘요? 용주오빠 적어주세요. 용재오빠 적어주세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 모델 분들이. 인스타 팔로우로 좀 해주세요. 좀 올라오네. 저거 주네. 저거 주네. 좀 올라오네. XXDAUN. 밑에. 짝대기. I. 오.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팔로우가 어떻게 되세요? 20K. 와우. 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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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지금 몇이시죠? 17K. 더 유명해요. 그러네. 제일 유명하시네요. 연예인인데. 오빠도 거의 연예인인데. 언니 더 연예인. 그건 아니다. 솔직히 나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이쁜이게 고맙습니다. 와 이쁜이게. 근데 시원님도 연예인. 에? 아니 연예인 아저씨잖아요. 저희는. 아니 그게 아니고 연예인 맞잖아요. 100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K형과 착하다고 얘기하고. 방송 끝나면서까지. K형과 진짜 착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연예인 맞잖아요. 진짜 장애기네. 아 1000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와 1000개. 아유 1000개 감사합니다. 아 시원님 연예인. 뭐가요? 트윙. 오 트윙클 스타님. 와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연예인은. 연예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매긴다고 생각해? 아 저 연예인 아닌데요. 아 그러면 저희는. 저는 BJ요. 앞으로 연예인 아니라고 얘기할게요. 혹시나 이게 실수면 죄송합니다. 저는 BJ인데. 근데 왜냐면 저희한테 좀. 가수거든요. 왜냐면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아 아니 진짜. 그래도 저는 BJ요. 저는 그 개인 방송에서. 영상 노래 부르신걸. 찾아보기도 했어요. 노래방에서 그냥. 뭘 봤는데. 노래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이유미의 애인 있어요. 뭐 녹턴. 안 봤네 안 봤어. 맨몸으로. 가수 맞지. 그러면. 본격적인 한번 소개. 우리 시원이가 그래도. 오늘 좀. 약간 관라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술은 시원님은 먹이지 말고. 자유롭게 하고. 최대한 우리 좀. 친해지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첫인상에서는 졌으니까. 쥐고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오늘. 만회해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일반인 여자한테. 누가 더 인기가 많은지. 지금부터. 약 한두 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전 리얼로 하겠습니다. 리얼로 해요. 알겠습니다.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아 근데 방송이라고 좀. 약간 웃기려고. 드림치는 건 있지. 나 진짜 마지막 끝날 때. 평가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이 남자는 이랬다. 저 남자는 저랬다. 이렇게 좀.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리얼로. 여자를 꼬실 때. 하는 걸로 하면. 너무 방송에 뉴스이지 근데. 너 리얼로 하면. 그렇게 하잖아. 우선. 람보르기니 가져오고. 아 람보르기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유머차 없네. 3살짜리 애처럼. 아 람보르기니가 오면. 그때부터 변하네. 차 탄 다음에. 어디가 너. 아래나 갈래. 하하하하. 여러분들. 지하철 타도 여자 꼬칠 수 있습니다. 어디가 너. 진짜로요. 저 죄송한데. 예 왜요. 저는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허세차가 없어요 저는. 저는 여자를 이렇게 꼬실 때는. 좀 약간 묵묵히 잘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자한테 제일 센스. 제일 인기 많은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알아요. 누구야. 센스 있는 남자에요. 배려심 겠고. 저도 한 센스 해요. 무슨 센스 하는데요. 여자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보내주고. 예. 여자가 뭔가 좀. 궁핍해 보이면. 계좌번호에 100만원씩 다 넣어주고. 그러면 지금. 다온 님이 다. 다온 님을 보면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쇼핑몰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허세 아닙니까. 왜요. 진짜 해줬는데. 진짜 레알 해커세요. 아니 근데 일단. 반반이죠. 반반. 말은 일단 반이고. 해줄 때까지 기다려 보다가. 아니 사이트 하나 만들어 주는 거 어렵나. 아니면 나가리고. 아니 저는. 저는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 지금 다. 다. 다온 님. 앞머리가 여기 삐져 나와요. 아니지. 진짜 센스 얘기해줄까. 다온 님의 속생각. 아 이 새끼들. 그지들도 아니고. 언제까지 밖에 있는 거. 어디 안 가. 어디 빨리 가. 지금 배꼬지가 있어. 이 새끼들아. 솔직히 그거 말고. 여기 둘이. 이 자리인데. 이 자리.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자리가 불편해서. 빨리 어디 가고 싶고. 아니 그래서 어디 안 가. 그래. 갑시다. 갑시다. 이게 센스지. 딱딱. 아니 박살. 박살 낸다. 아 아프리카 해요. 박살 낸다 오늘. 나. 나. 야 오늘. 야 오늘. 이렇게 하자. 다온 씨 연락처 우리 둘 다 모르잖아. 잠깐만 다온 씨. 그러면 우리. 잠깐만 일로 와봐. 야 저기요. 선생님. 이거 봐요. 오늘 끝날 때 그러면은. 다온 씨가 둘 중에 딱 한 명한테만 연락처 줄게. 아니. 전화해 주게 하자. 아 전화해 주게. 우리는 기다리고. 연락처는. 내가 번호 아닐까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전화해 주게 하고. 벌칙 걸자.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전화해 주게 하고. 뭐 이 남자는 요래서 선택했다. 이 남자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선택을 안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여자를 만나는데 도움이 되니까. 아니 근데 여자들 왜 이렇게 걸을 때 다들 연행을 해? 여자들은. 연행이 뭐야. 연행 몰라? 일자고 일자로 이렇게. 아 연행은 뭐냐면. 잠깐만. 연행이 뭐지? 연행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해. 연행은. 연행은. 아 진짜 진짜. 아. 아니. 얘 들게 할게요. 놔 보세요. 잠깐 놔 주세요. 잠깐. 잠깐 좀 놔 주세요. 뭔데? 아니. 얘 들게 할게요. 아 이런 거. 힘 세서 잘 들거든요. 아. 이거는 도둑 아니냐. 무슨 걔가 도둑질을 해요. 형 여기 몇 층으로 가야 돼요? 3층으로 가야 돼요. 3층에 그럼 제가 걸어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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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우리. 내가 남아 놓고 가. 남아. 힘을 보면서 좀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쇼핑몰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호세 아닙니까? 아 왜요? 진짜 해줬는데. 진짜 레알 해커세요. 아니 근데 일단. 반반이죠 반반. 말은 일단 반이고. 해줄 때까지 뭐 기다려 보다가. 아니 사이트 하나 만들어 주는 거 어렵나? 아니면 나가리고. 아니 저는. 저는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 지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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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온님. 앞머리가 여기 삐져나 봐요. 아니 이제. 진짜 센스 얘기해줄까? 다온님의 속생각? 아 이 새끼들. 그지들도 아니고. 언제까지 밖에 있는 거 어디 안가? 아 어디 빨리 가. 지금 배 꺼지겠어 이 새끼들아. 아 나 솔직히 그거 말고. 어. 여기 둘이. 이 자리. 아 이 자리. 아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빨리 지금 어디 가고 싶고. 아니 그래서 어디 안 가죠. 그래야지 좋겠지. 어우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이게 센스지. 아니 박살 낸다. 박살 낸다 오늘. 박살 낸다 오늘. 나 나. 야 오늘. 야 오늘. 이렇게 하자. 다온씨 연락처 우리 둘 다 모르잖아. 야 잠깐만 다온씨. 그러면 우리. 잠깐만 일로 와봐. 야 저기요. 선생님. 내가 챙길게요. 오늘 끝날 때 그러면은. 다온씨가 둘 중에 딱 한 명한테만 연락처 주기. 아니. 전화해주게 하자. 아 전화해주게. 우리는 기다리고. 어. 연락처는 우리 또. 내가 번호 아니라. 어 그래 그래 그래. 전화해주게 하고. 벌칙 걸자.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전화해주게 하고. 뭐 이 남자는 요래서 선택했다. 이 남자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선택을 안 했다.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여자를 만나는데 도움이 되니까. 아 근데 여자들 왜 이렇게 걸을 때 다들 연행을 해? 여자들은. 연행 몰라? 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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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행은 뭐냐면. 잠깐만. 연행이 뭐지? 연행은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연행. 아 진짜. 아 진짜. 이게 뭐야. 얘 들게 할게요. 놔 보세요. 잠깐 놔주세요. 잠깐 좀 놔주세요. 뭔데? 얘 들게 할게요. 이런 거 힘 세서 잘 들거든요. 이거는 도둑 아니냐. 무슨 제가 도둑질을 해요. 형 여기 몇 층으로 가야 돼요? 싹 다 쳐내세요. 싹 다. 내가 채팅창 관리 깔끔하게 하시더라고. 펜채팅으로 하긴 그래. 네. 너무 펜채팅하는 거는 건빵 후시하는 것 같고. 광우회였다고? 아 진짜. 나는 광우회였다고? 나는 광우회였어. 아이고. 제천님 오토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도당님 어디 계시는데. 포도당님이 스파이크. 아이고. 또 제천대상형이 오토에 감사함에. 콤빠경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 있다. 쿤포도당. 오. 아이고. 조만간에 뭐. 쿤포도당. 그. 짭도 생기게 했어. 어디에 있어요? 됐어. 아 그래요? 왜냐면 신분증이. 그 카드랑. 그. 자기 신분증이. 그러면 형. 국충으로 국충으로 올라오세요. 아 이번엔 제가. 아니. 아 이번엔. 아니 형 땀 흘려요. 국충으로. 땀 흘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최곤력을.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어차피 제가. 선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둘이서. 있을 때. 이렇게. 나라 없을 때. 방송 왼쪽으로. 어필을 해라. 요런거에요. 예. 아이고. 또 삼들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사랑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도. 딱. 나. 지아두기야. 계단 page. 딱. 아이고. 그러니까 나 Restore하iere 미용시에서 메이크업 한 줍니다. Ed. 조금 밝게 들린 것 같다. 하나만 많으셨고. 일of. est da BE 나 아니면 Metatisse 여행에ließ. Quadrik 영어로 어디가는habitude?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오빠 옷 샀어요? 왜 이렇게 좋아요? 나 이거 바꾸신데? 바이크 안쪽으로 되어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언니 먼저 안쪽으로 가요 여기 같이 왜 그러세요? 이거 뭘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와 다온님 예쁘다고 채팅창이 난리인데 나는 시원님 원래 이쁘고 원래 이쁘고 전 장난이에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너무 예뻐요 아 그래요? 다온씨가 약간 블링블링한 거 좋아하는 거 같아서 일부러 6층으로 와봤어요 이쪽이 좀 방송하기 좋거든요 진짜 좋다 여기 뒀다면 처음 와봐요 마이크 좀 꽂을까? 꽂아도 시청자분들 음악 소리 시끄러워요? 그래도 웬만하면 마이크를 꽂는 게 깔끔하게 들어가죠 여성분들한테 잘 들어가니까 오빠도 낮에부터 방송하지 않았어요? 저녁부터? 어젠가? 어젠가? 어젠가 보다 와 어젠인데 그거 싸국수 먹은거 어젠가요? 싸국수 먹은거 어제죠 아 어제구나 어제 그 주니엘 아 주니엘이 아닌가 주니엘 주니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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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젠가 보다 요즘 방송은 어떠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보기 좋아 시원이 진짜 나 시원이 개인 방송 잘 못 봤어 그리고 예전에 보려보면 영다리 탐방 같은 거 할 때 볼 수 있었어 그때요? 제가 아프리카 최초로 탐방 갔거든요 너 탐방에 대한 자부심이 많더라 아니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제일 탐방은 한 번도 안 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후로 잘 안 갔죠 왜냐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따로 맞아 근데 오빠가 진짜 미안하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28일 때 처음에 탐방 왔었어요 오케이 오빠가 처음 왔었는데 그때도 좀 뭔가 민심이 좀 안 좋고 하니까 되게 미안하다고 뒤에서 얘기하고 했었는데 잘 되고 나서도 잘 되고 나서 보기 좋다고 그때 많이 못 와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었거든요 그니까 아는 지인이 겹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형 아는 분이 좀 부탁한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괜히 가서 욕을 더 먹을까봐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내 팬들한테 허락을 받고 갔지 팬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주문 좀 할까요? 주문 제가 하겠습니다 뭐 드실거에요? 술 원래 뭐 좋아하세요? 다운님 분자를 좋아하긴 한데 분자? 복분자 없으면 그냥 수면 먹으세요 복분자 그리고 시원님은 뭐 좋아하세요? 여기 뭐 팔아요? 뭐야? 복분자 있네 아 그래요? 그럼 그거 먹을게요 그럼 오늘 복분자 통일? 저는 소맹 먹고 싶은데 아 그래도 아 소맹 먹어요 안 소맹 먹어요 저희랑 많이 먹고 왔으니까 형이 복분자 드시고 싶다고 하는데 연박이들 어서오고 네 저 복분자 먹겠어요 오늘 복분자 그냥 통일합시다 아니 연박이 아까 흑노나랑 놀더니 방종했어? 왜 이렇게 일찍 먹는거예요? 선생님 한 주에서 몇 개 시켜야 되죠? 한 주? 형이랑 하나 이상 시켜주세요 네? 하나 이상 하나 이상이요? 간단하게 이걸로 시켜야 되나요? 말로 그리고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음악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음악소리 잘 들어가 지금 네? 이거 잘 들어간다 이거 꽂고 나서 저 옷 좀 벗어도 될까요? 어 네 네 네 다 벗어도 되나요? 네 아니 혹시 형 뚱뚱해서 더워서 벗고 이런거 아니죠? 뭐 이렇게 무서워해? 벗는다고요 여기서? 아니 왜 이렇게 뒤로 빼시는 거예요? 눈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다 내가 잘 해야되는데 강훈님 탕수육이 좋아요? 아니면 케이준치킨샐러드가 좋아요? 저는 둘 다 너무 좋아요 둘 다 시킬게요 이거 아닌데? 아 나 너무 크게 과일 하나 탕수육 하나 케이준치킨샐러드 하나 간단하게 세 개만 좋아요 네 그럼 탕수육을 시키고 아 사이완님 17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찹스테이크까지 시키죠 세 개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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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면 제가 밥을 못먹어가지고 아우 진짜요? 아우 시원이한테 너무 고맙다 우리 오늘 네가 살려준거야 아 절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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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2차 끝나고 이제 저는 집에 가서 집방송하려고 했는데 진짜? 오빠도 너 살려줬다고 네가 얘기했으니까 서로 퉁하자 아 이걸로 어떻게 퉁해요? 오빠가 더 큰데 몇 번 더 부르십시오 아 아 그런 통 네 길만이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팀으로 시원님 넣었습니다 오늘 둘이 일찍부터 방송하지 않았나? 네 오 컨더리님 오토국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시원님이 저희 한번 부르세요 따로따로든 뭐 같이 든 저 어떻게 부르죠? 아니 뭐 컨텐츠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저 좀 때리려고 제가 정말 괜찮은 게 있으면 부르실 아니 그냥 뭐 먹방을 해도 불러도 돼요 그래요? 아 저희 잘 먹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7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노의 브라더님 어서오세요 중간에 계시는 분은 시원님 친 아는 언니고 그 방송 안 하시는 분이야 안 하시는 분 되게 화려할 것 같은데 네일케어 와 오이구개 감사합니다 오이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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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해요? 오투구개 오투구개 제가 원래 머리 사이즈 투구구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는 뭔데요? 오투구 이거에요? 아 진짜? 오투구 오투구 그 사양이다 그거에요? 아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아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시원님도 시즈니처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칠일리 왜요? 시원이가 치우.. 아하 그렇구나 근데 아직 데뷔가 아니라서 그거를 못했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써주는 거 아니에요 다운씨는 주변에서 풍선 받고 이런거 보다보면 나도 하고싶다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근데 풍선의 개념이 아직은 솔직히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몰라요 풍선이 얼마고 돈이 얼마 이걸 모르니까 그냥 주면 뭐 몇개들 감사합니다 진짜 따로 하는거지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 나중에 환정받는거 보면 되게 하고싶을 수도 있을거에요 아 진짜요? 시원씨 그리고 예쁘게 나오는거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가 어렸을때 밥먹고 굴비 한번 보고 이런거처럼 채팅창 한번 보고 얘기할때는 저기 보고 얘기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봤을때 시원씨 훨씬 예쁘게 나와요 시원씨가 아닌데 왜 내가 시원씨라고 했지 반말하지 않아요? 네? 반말하지 않아요 서로 서로 친하잖아 저한테는 반말해 어 어 내가 왜 실수를 했네 그럼 저도 반말할게요 술 먹은거 아니에요? 좀 응 하세요 그래 와 복근자 4병이나 시켰어요 오빠 왜냐면 복근자는 국국 마시지 않나? 와 복근자 대박 그렇지 복근자는 뭐 1인 1병이지 뭐 와 대박 천천히 드셔도 돼요 어 술을 너무 못먹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막 이렇게 술 여자 억지로 먹이고 그런 사이에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각 2병씩 마셔도 돼요 저희 지금 복근자는 4병 마셔네요 둘이서 마셔도 돼요 진짜? 복근자는 1인당 5병은 먹지 않나? 그래요? 복근자는 술인가? 오렌지주스 같은거지 그럼 좀 약간 음료수 개념이 좀 큰거 같은데 그래요? 어 나 저거 원샷도 가능해 저거 아 근데요? 원샷으로 매력 어필하겠다 어필이 되면 하지 근데 저런거 원샷하는거 여자들이 싫어해 아니 극혐이지 좋아하지 않아요 언니? 저거 딸지않고 이렇게 병치를 마셔야 되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니 그런거 좋아하시는거 아니에요 언니는? 맞죠? 그렇지 저거 아 극혐 아니고 저 원샷하면 남자로서 멋있다? 딱 얘기해 멋있죠 멋있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채은이형 매력 어필화니시가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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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Kitaiana Dahoon임외계속 żebyみんなو 와서 I thought what a woman chw 막 devenir we will Sergei will beidades to Meira 내가 말해줄께요. 언니는 은근 돌직구를 날려있어요. 돌직구 스타일. 은근 돌직구 스타일이고 되게 상냥상냥한 말투로 팩폭을 날려있어요. 그리고 딴거 없어. 너 인스타 안봤지? 응. 너 인스타 한번 봐봐. 왜요? 살벌해. 나 진짜 칸다시안인줄 알았어. 왜요? 아니 근데 나 그거 봤어 방송. 뭐래 아까 봤는데 그때 봤는데 뭐였지? 어 근데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봤어. 언니 근데 되게 웃기가 뭔지 알아? 보통 BJ들이 자기 연극 나오면 그 방송 다시 보기 하잖아요. 나 봤어. 다시 보기 다시 봐요. 아 진짜? 시안이 이름 나오면 그걸 다시 보기 무조건 봐. 시안이 나온거 봤거든. 근데 같이 나왔었던 얼마전에. 근데 좀. 채팅창에서 진짜 완전 센여자라고 봤는데. 진짜 센여자네. 아 근데. 사진이 그럴 뿐이지. 아니 근데 방송 켜져있으니까 좀 그런거고. 내 봤을때 실제 성격은 되게 쿨하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 어떤거? 시원이 언니야. 오. 끼리끼리 논다고. 끼리끼리 논다고. 어 그쵸. 또 시원님이 너무 여성스럽고. 시원이가 신입 BJ이고 이러니까 이러고 있는거지. 얘 방송 꺼져봐. 어? 시원아. 조선이 팔까? 아니아니야. 뭔가 매기는거 같은데. 아니아니야. 방송 꺼지면 시원이 끝장나. 채원 오빠는 이렇게 안받는데. 너 왜 나 못살려? 아니. 아니. 이건 받아주면 안되는거였어. 민씨 왜이래? 이건 받아주면 안되는거였어. 이건 받아주면 안되는거였어. 이건 받아주면 안되는거였어. 아. 아 그래. 나는 오늘 다온씨한테만 점수 따면 되잖아. 다운이예요. 예? 다운이예요. 다운이예요. 다운이예요? 다운 아니야? 어. 우리 채원 오빠. 그러니까. 아니 오빠가 다운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채원 오빠 당황많이하네. 시곽치료종이란거에요. 하하하하하하. 저희가 술먹방은 좀 이따 이거 좀 먹고나서. 해도. 어. 어. 이게 저에요. 이거 올라가게. 아. 오빠가 이빨을 새로 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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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케인은 좀 먹어. 진짜. 진짜. 견제하지 맙시다. 반칙하지 맙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형이 끼리끼리 논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그. 누구야. 하하하하. 얘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원이. 어. 을이 있는. 여자라고 해야되나. 좀 약간 옛날에 이설 같은 캐릭터 있잖아요. 음. 을이 있고. 어. 시원이 을이 있지. 안그러면 그 지코형 그거 술자리 다 못가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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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진짜 미소 형수보다 예를 더 많이 봤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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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렇게. 남자비주의들이 다. 남자비주의 다는 아니구나. 지코형이나 최군형이나 진짜 고마운 사람이라 다 도와주는거지? 하하하하. 아 그쵸. 네. 저는 시작할 수 있는 기기가 그분들이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도 책 녹화 골랐을 때 그 마음으로 나온건데. 어 왜냐면. 아까 진짜 멋있었던 게. 제가 방송을 봤어요 형이 전화하는데. 근데. 채팅창이 인심이 안좋은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좀 약간 모순을 막더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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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이 앞으로 오빠가 지켜줄게 아 진짜요? 앞으로 대회적으로 기사 나갈 일 있으면 나랑 찍은 셀카 내보내 댓글에 니 욕은 없을거야 왜냐면 어제 또 사건이 터졌는데 아 무슨 사건? 아 저 몰라요 기사 났어 다 지켜줄게 오빠요? 운전을 좀 조심히 안 해가지고 기사가 났는데 아 진짜? 내 옆에 이 형이 타있었는데 이 형 댓글에 욕이 좀 많아서 너무 미안하더라고 응 오빠야 왜 운전 조심 안 해? 운전 조심해요 응 알겠어 근데 차가 좀 차 자체가 좀 그것도 있어 좀만 밟아도 세게 밟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 그치 그치 운전 조심해야지 차가 원활하고 드세요 아 근데 식사하고 저희는 2차까지 먹었어요 그렇지 아까보니까 아까 뭐 동록잎밥에 있던데 와 우리 김이나님 100개 팬클럽 반갑습니다 와 신나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방송을 해도 될 정도로 진짜 성격이나 이런 매력 그러게 성이 뭐예요 성? 정이요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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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부모님이 되게 라이머시네 정다운 라이머 예? 라이머는 뭐죠? 라임을 만드는 사람 라이머 혹시 뭐 위아래로 형제자매가 어떻게 돼요? 없어요 없어요 음 외동이야 외동 외동 외동이면 오 좋네 근데 29이면 이제 집에서 막 결혼이나 이런 얘기 나오지 않나? 근데 엄마만 약간 그러는데 음 제가 약간 못을 박아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네 저는 목수야? 원래 목수 그럴 취미로 대목수 한번 나가야 되는 거 뭐라고 못 박았어요? 그대에 대한 약간 그게 커가지고 아 저는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무슨 결혼이냐 음 음 뭐 하늘을 봐야 벼를 따고 하죠 뭐 하늘이 없는데 나한테 지금 그럼 연예인은 마지막 경우면 언제? 네? 아 근데 이거 좋다 비계가 아니니까 다 솔직하게 얘기할 거 아니야? 솔직히 한 6개월 된 거 같아요 아 6개월 정도 네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오빠였어요 진짜 연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내가 생각할 때는 누가 이렇게 찡찡 돼도 이렇게 안 넘어갈 거 같은 남자? 네 여자에 관심 없는 사람이었는데 남이 볼 땐 모르겠는데 없는 사람이에요 약간 그런 여자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아 모르죠 둘이서 뭐 여자애한테 좀 관심이 없어 보이는 남자한테 매력을 좀 느껴요? 아 그쵸 그쵸 잘 됐네 여자는 그래요 저는 별명이 게이예요 진짜 최석천이에요 진짜로 어어어 진짜로 와우 저 진짜 어렸을 때 엄마한테 제일 많이 혼났던 게 너는 너무 아빠만 좋아한다 엄마 진짜 저는 어 맞아요? 네 맞아 진짜? 여자 보기를 진짜 돌같이 해요 예 맞아요 진짜예요 잘 됐네 죄송한데 왜 이렇게 처먹기만 오세요? 오빠 안 먹었다가 오빠가 맞췄어요? 저도 배고픈데 아 진짜 맞췄시고 아니 아까 전에 딴 여자랑 밥 먹었잖아요 여자랑 밥 먹었어요 일 했어요 일 아 여자는 돌같이 않은데 일 했어요 일 했어요 일 일 했어요 일 여자랑 막 가로수길에 데이트하고 저희도 가로수길 있었는데 일 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또 디스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여자분한테는 아까 뭐 달달한 척하다가 또 얘기 와서 소개팅을 하고 있으니까 네 놈은 여자 있잖아요 별거 없는데요? 여자 있잖아요 없는데요? 사귄 여자 있잖아요 지금요? 네 없는데요? 아 오늘 헤어지셨나요? 하하하하 그럴 수도 있죠 너라면 저 친구는 그날그날 헤어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되게 원데이 투데이 하는 친구라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럴 수도 있네요 헤어졌대요? 어부다 어부 어부 솔로 싱싱한 솔로네 어부다 어부 저는 좀 약간 그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근데 형처럼 못 만난 것보다 나은 아니 안 만난 건데 눈치가 없어요 난 내 여자 만나려고 눈치가 없어가지고 약간 소설 속에 빠져서 사는 거 같잖아요 내가 와 그니까 이 형은 좀 그렇잖아요 와 너희 아버지 도둑이야? 왜? 하늘에서 별을 따가가가 네 눈에 박았나 좀 내가 이런 멘트를 실조를 하거든요 진짜 미친놈이에요 하하 어이가 없네 그 멘트 근데 그 멘트 뭐야? 괜찮네 귀현이 소설에서 뭐 연애병소였어요? 귀현이요? 네 아 진짜 귀현이 소설 대박 사실과 좀 달라요 응 맞아 여자에 관심 없는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나쁜 여자가 원래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는 에이 그건 아닌 거 같아 오 모든 여자가 나쁜 남자에 끌리게 사는 거 같은데 나이가 들면 그게 좀 반대로 되는 거 같긴 해요 아 무조건 착한 네 그리고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더 끌리는구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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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저도 한 번쯤 보면서 죄송한데 저도 한 번쯤 보면서 아직 게임 안 끝났거든요 아 너무 내가 들켰어? 아 아직은 아직은 와 성도 불타오르네 오랜만에 와 야 언제 술 먹니? 아 나 오늘 여러분들 아 저 차 떼고 포 떼고 갈게요 오케이 가자 야 나 와 오랜만에 할치 풀렸어요 오랜만에 진짜 와 엄마 오케이 오 이러면 여러분들 할만해요 한번 붙어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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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 장전하고 나도 뭐라 그러지 못들었어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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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오빠만 보고 얘기하냐 아 아 아 근데 춥네 근데 진짜 좀 저희는 캐릭터가 달라요 그런 거 같아요 응 네? 팔이 길어서 이해할게요 네네 스킨십 하신 겁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냥 팔이 좀 길어서 근데 이 형은 진짜 좀 다정한 남자에요 제가 이 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쵸 정말 다정한 남자인데 누구나한테 다정한 나도 이 형씨 그니까 이 여자한테도 잘하고 저 여자한테도 잘하고 혈액형이 네? 아 저 A형이야 그래 내가 지금 말하려고 했어 왜요? A형 혈액형은 믿어요? B? B형 같다는 소리 많이 있는데 A형이 오 진짜? 둘 다 A형이요? A형 그러니까 둘 다 A형이요? 아니 근데 혈액형을 믿어?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전 진짜 저요 절대 혈액형은 틀려 아 저는 완전 믿어요 저도 좀 믿는 게 있는데 근데 혈액형이 몇 개야? 좋으면 만나지 네 개 사람 성격이 네 개야? 똑같이 네 개야 똑같이 네 개인데 아니 혈액형이 네 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 살면서 이거 거부당한 거 처음이야 아 나한테 한 거야? 그럼 내가 때리려는 줄 알았어? 와 난 살면서 이거 거부당한 적 처음이야 아 못 봤어 32년 만에 처음이야 아 못 봤어 진짜 못 봤어 그러면 형 형 형 아 잠깐 아 말렸어 근데 혈액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성격이 네 개가 아니고 혈액형마다 비슷한 점이 좀 있잖아 그치 그치 좀 성냥 같은 거 혈액형이 뭐야? 근데 O형이요 O형 O형 A형이랑 O형이랑 만나면 제일 궁합이 좋다던데 그쵸 그쵸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A형 O형 혈액형 혈액형 A 근데 너도 B형 같아 저도 B형 같다는 소리 아니면 O형 같은 소리 많이 들어요 B 아니면 O형 보통 세보이는 사람들이 좀 B형 같다고 생각 안했어 저 세보여요? 너 약해보이는 편은 아니지 에잉 에잉 나 세보이는 거 아닌데 너 좀 세보여 여성분들 저도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2대1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이러다 진짜 여영 생길 거 같아 우리 여성분들 이 시대에 신여성분들 진짜 이렇게 외모지상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외모 나 진짜 이러지 마세요 나 광화문 갑니다 저는 제일 오래 만났던 혈액형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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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늦었다 아니 오빠 지수지수지수 아 맞다 아무 여성한테 다짐하면 안 된다 네 젓가락 네 젓가락은 니년이 알아서 해 알겠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는 저런 남자인 것 같은데 저런 남자라고는 이형이 방금 했던 행동 자기한테만 특별 대우했잖아 그치 그치 자기한테만 아무한테만 그렇지 그랜 그 꼴라 그런 남자랑 결혼하면 이제 너한테만 잘해주는데 너네 시어머니 장모님한테 그지같이 하지 그러면서 오빠 우리 엄마한테도 좀 잘해주면 안 돼? 난 너만 본다고 했잖아 아이 저기 박서방 닥쳐요 아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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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아주머니야 그럼요 큰일나요 두루두루 좀 잘해줘야지 사람이 내 여자만 봤다가 큰일납니다 여러분들 원래 항상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나봐요 아 좀 자극적인 남자니까요 오 자극적인 남자 나중에 꼭 마누라에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세요 예 아니요 제 말은 이제 한 Mah 하세요 잘 하죠 엄마라 그러죠 고양이 어디에 전라도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갑자기 어디세요 10년 전부터 생각했대 예 아 지연 이런거 안 좋아하시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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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세요 순천이라구요 쪼그만 Malays Nine 네 아우 네네 아 저 지연 별로 지연 별로 아 네 지연이 뭐예요? 나 정다운이야 치아나 몰라? 그 놈의 나 정다운이야 치아나 몰라? 아니 갑자기 내 사람 거부했다고 나 정다운이야 너가 이거 거부해서 그래 나 최군이야 아니 언니 정다운이래 나 정다운이야 그래 너 정다워 나 최군이야 정다워 오 손이 왜이렇게 예뻐? 아 뭐래 뭐래? 너무 뻔한 스킨짐 아닌가요? 아 나 진짜 손 대박 문제 봤는데 아 손이 너무 예뻐 너무 뻔했어? 알았어 오 정불이가 왜이렇게 예뻐? 야 모공 모공 대박? 이런건 알았지 아무도 이거 내가 먼저 했어 근육이 너무 아프다 근육통으로 마사지가 좋은데 마사지 좋아해? 우리 술먹고 마사지하면 좋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카메라가 좀 많이 흔들리네 아 이것만 안 누르면 돼 제가 좀 약간만 멀리하고 마사지 좋아해 하다로 아 그럼요 어디 쪽? 태국 쪽 아니면 중국 쪽 아니면 뭐 일본 마사지 너무 상관없이 그냥 건실을 좋아해요 건실? 약간 앞 좀 체크해 볼게요 요정도 괜찮아요? 요거 아파요? 요거 아프면 받을지 모르는 건데 아파요? 안아프죠 요거 안아파요? 이런식으로 지금 저한테 진짜 케이오가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내력 어필? 응? 내력 어필? 응 뭐 저게 근데 어필이 될까 싶어서 말 오버하는 거 봐라 저거 이제 쫄리네 쫄려 급하네 저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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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래도 물이라도 한잔 할까요? 오케이 저 물 좀 따라주시죠 알겠습니다 침 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만남을 위하여 우리의 만남을 위하여 우리의 만남을 위하여 우리의 만남을 위하여 그러면 평소에 취미생활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만남을 위하여 네 저 취미 없어 진짜 시현이 만나기 취미 취미는 통화하기 운동하기 땡 진짜로 제 취미는 들을 필요 없잖아요 진짜요 시현이 취미는 뭐야? 똑같죠 아니 똑같다는 거지 네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집에 있는 시간을 좋아해요 아니면 밖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진짜 일이 없을 때 거의 집에 있어요 그럼 데이트도 집 데이트도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 데이트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건 좀 질릴 때가 있어가지고 가끔은 나가지 가끔은 나가서 집 데이트도 별로 그렇게요 데이트를 위해 집에서 하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집이 편하잖아요 편한 거면 너 혼자 편해야지 여자는 뭔가 밖에서 추억을 만들고 예쁜 데 가서 사진 찍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맨날 하면 여자친구도 너무 힘들지 돌아다니는 선택해요 집이에요? 밖이에요? 갑자기? 한 5분 전부터 생각했던 멘트인데 아니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레저 스포츠를 좋아해요 뭐 스카이다이빙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무슨 말씀이시죠? 배그 좋아요 배그 좋아해요 저 배그 맨날 근데 폰으로 맨날 게임해요 폰으로 모바일 배그 어 모바일로 아 모배 배그를 아 진짜 짜증날 정도로 해요 진짜로 먼저 한번 에랑겔에서 못하는데 좋아해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좋아하시면 그거 선물해 주면 되겠다 휴대폰인데 연결해서 키보드 마우스처럼 하는 게 있거든요 있다며 진짜 그게 전 몰라요 전 되게 몰라요 그거 쓰면 진짜 잘해주세요 아 저는 그거 사줄게요 핵 핵? 그건 뭐예요? 네? 핵은 뭐예요? 아니 형 철구예요 왜 갑자기 핵팔을 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왜?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철구 군대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미지 자기가 가져가라고 아니 그러니까 잘하라고 그 정도로 어 핵핵 시원이는 취미나는 뭐야 아니 진짜 둘이 아예 똑같나? 아니 저는 그냥 저는 진짜 취미가 없는 거 같아요 왜냐면 저는 운동하는 것도 안 좋아 언니는 그나마 운동이라도 하는데 저는 운동도 안 자고 그나마 마사지 받거나 저는 제 저한테 밖에 관심 없어요 유튜브 보고 아플 보고 아프리카TV 보고 맨날 다른 사람 방송 보고 너 취미 그거 아니야? 지코 형 게스트 나가는 거? 거의 그거예요 아 있어 해무니 돌보기 뭐 강아지 돌보기 강아지 먹히는데 닥스 헌드 장모 닥스 헌드 닥스 헌드 닥스 헌드 뒷바라지 많이 합니다 오 개엄마구나 저도 두 마리 응 형도 강아지 싶어요 뭐 키워요? 아 보여드릴까요? 귀여워요 포메 빗삭이 들어갑니다 포메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요 기술 들어갑니다 궁짝짝 궁짝짝 나리라리라리 궁짝짝 궁짝짝 근데 저는 어딨지?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중에 여자한테 보여주려고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 알어? 어머 어머 너무 얘기하네 저거 더 이쁘지 미용을 해가지고 더 이쁘잖아 있잖아 뭐 여자랑 이렇게 강아지 대화하다가 어? 우리 집에 강아지 키워 보러 와 너무 이쁘지? 너무 이쁘지? 강아지는 1층에 있던데? 그러니까 방송실에는 지하일층에 있던데? 그냥 맨날 강아지 가둬두고 이렇게 이렇게 오빠는 안 귀여워 완전 작은들? 응 아니 근데 지금 더 이뻐서 옛날에 키웠었는데 아 그건 아니고 하하하하하하 손이 조금 건방진 것 같아 아니 그 복지에 오랜지 하하하하 한번 나중엔 보러 와요 아니 그런거 줘봐 줘봐 저런다니까 아니 걔 한번 뭐 보러 온다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집에 강아지 직접 많이 보러 왔잖아요 아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 사람들이 되게 강아지 키고 한강 가면 남자 여자 호시로 간다고 그러더라 전 아니에요 그럴 멘트들을 한다고 하더라 이제 강아지 끌고 나가서 여자 애들이 너무 예쁘다 몇 살이에요? 서른 두 살입니다 하하하하 예? 흐흐흐흐흐흐흐흐 이름이 뭐야? 최우람입니다 히히히히히 열ös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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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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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익숙하신 것 같아요 가끔 한강에 가나지 데려가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BJ한테 전화하니까 어디냐고 그러니까 최근오빠집이라고 해서 너를 어필을 왜 나를 자꾸 디스해요 이런 것 좀 보기 꼴불견 아닌가요? 예? 예? 다온아 나최군이야 아 네 나최군이야 언니도 해줘요 나 전다운이야 멋있다 영화같네 영화같아 언니 전다운이라서 건드리면 안돼 다온정 소심아 나는 내 매력 어필을 잘 못하겠어 아니 너는 그게 매력 어필이야 너 스타일을 알아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저친구는 이렇게 살 살 살 살 가서 어느정도 다섯시 여섯시 되면 살 살 살 알죠 아메라같은 새끼 메뉴스같은 새끼 초장에 안때려잡으면 뭔지 알죠 초장에 입 막아야돼요 저러다가 어느순간에 다 와야돼 연가지같이 전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말 맞는 남자는 진짜 그랬구나 난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성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묵묵하구나 오케이 오케이 말이 없구나 시원이가 봤을때 너의 언니잖아 네 지금은 최군형이 우세한거 같아 네가 아는 여자는 결국 유쾌하고 재밌는 남자를 따라가세요 그건 맞는데 여자는 언니를 떠나서 원래 센스있는 남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난 모르겠어요 나는 언니의 사실 6개월전에 남자친구를 봤기 때문에 헤아졌던 그 사랑을 봤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어떤 사람을 만났길래 뭘 존경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아 이상형은 이상형이야 아우 그냥 성격이고 옷이고 난 모르겠어요 그냥 이민기 엄디는 솔직히 그게 없어요 그 기준이 없어요 맞잖아요 근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민기가 이상형인 사람은 이만기랑 결혼하고 장동건 이상형인 사람이 장동민이랑 결혼하는게 현실이다 근데 성격은 솔직히 인정해줘야 돼요 아 성격은 맞는데 얼굴은 얼굴은 인정 얼굴이랑 전 남자친구에 비하면 오빠가 더 잘생긴 편이야 어 그럼요 오빠는 엄디예요 그럼 얼만큼 만났길래 오빠가 원빈이에요 진짜로 네 얼만큼 만났길래 뭐 좀 씹어먹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뭐 씹어먹고 싶은데 언니 얼마 만났죠 얼마큼? 나 몰라 올해 만났어요 저는 23년? 헤어진 이유는? 성격차이 진짜 성격차이 성격차이 진짜 좋은 사람인데 연애할 때 있어서 개념이 조금 안 맞아요 아 개념 어 가치관이 그노무 당연 그니까 이해할 수 있는 가치관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음 근데 그런거치곤 23년이 정말 오래 만났어 진짜 오래 만났어 많이 참았겠지 맞춰주고 그랬잖아 이해하고 울고 막 며칠까지 이렇게 울고 그래서 제가 박자 받았습니다 다운이 이제 꽃길만 겪자 꽃길을 본인이 걷게 해줄 수 있어요? 꽃 깔아주면 되는거 아니에요 맨날 여자랑 방송하다가 바쁘잖아요 열심은 생기면 그만 할거에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어요? 하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전에 공개원에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럼 오빠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 만약에 만약에 둘이 사귄다 근데 다운언니가 여캠이랑 절대 합방하는걸 진짜 난 절대로 이해 못한다 아 우리 포만가님 원투국에 크랭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와 진짜 형 아 일이에요 아 다운이 무시하는거에요 이 돈 나한테 들어와 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포항공이 우리집이고 순천공이 너네집이지 아 섭섭하게 이 새끼 진짜 이제와서 네 돈 내 돈 따지네 그래서 뭐라고 만약에 언니가 절대 합방 안한다 이러면 어떻게 할거에요? 안하지 아 절대 안해요? 넌 안하지 나는 지금도 여캠 합방 정말 이러저저저 여자 만나는거 싫지만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거에요 돈을 벌어야 내 가족을 지키니까 근데 다운이가 내 가족이 됐고 내 여자가 됐어 내 여자가 싫어하는걸 왜?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소중한 내걸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 너 나도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나는 만약에 오빠는 뭐 했었어? 바로 확인 받고 싶어 오빠는 빨리 얘기해줘 나는 방송에서도 대놓고 몇번이나 얘기했어 근데 얘 다운이랑 결혼할거면 안할 수 있어 결혼할거면 안하는데 결혼할거면 안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죠? 결혼한거 전까지는 못해 그건 우리 둘만의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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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이 있겠지 연애만 드럽게 해놓고 그냥 딱 결정적인 순간에 찬다 마인드잖아 딱 아니죠 어느 만큼 진지한 사이인가가 중요한거지 그것도 많은 말이지 왜냐면 얘가 나랑 결혼 안하는데 나 원래 본인이 제일 소중하잖아 근데 너랑 결혼을 하면 너래 다운님이랑 결혼하면 다운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건데 여자친구일 때는 뭐 말 편하게 해 불편하겠다 오빠인데 저도 편하게 할게요 저는 높이게 해 아니아니 진짜도 편하게 해 그럼 우리 다 같이 편하게 합시다 시원이도 우리한테 말 편하게 하고 예 제가요? 넌 높이 말했어 전 다 오빠인데 넌 높이 말했어 하나 둘 셋 하면 야 하자 하나 둘 셋 자기야 오케이 야 했다 야 오빠 오늘 진짜 완전 제대로 마음을 다 잡았네요 오빠 진짜 왜 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케이 오빠가 진짜 맞죠 오빠 응 너 뭐 했어? 아 자기야 어? 아이 무슨 소리야 무금 처리야 바이브맨키로 한거야 형들은 최근 형이 실제로 술자리에서 어떻게 여자를 보시나 보는데 혜재스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 바쁜 남자는 어때? 바쁜 남자 좋죠 근데 적어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자기가 출근을 하고 퇴근했을 때는 알았으면 좋겠다 음 내 중간에는 터치 안할게 하지만 출근하고 퇴근하는 건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규칙적인 남자 응 규칙적인 거 말하는 거잖아 규칙적인 거 말하는 거잖아 규칙적인 게 아니고 그니까 너무 이렇게 연인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인데 무관심을 일하는지 일 안하는지 이런 거는 알았으면 좋겠다 중간중간은 괜찮은데 아침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한다는 건 내가 알아요 그래야 내가 연인 사이인데 여보 나에게 출근해 우리는 그거 아니야 우리로 치면 출근이면 알람 갈 거야 그러면 출근이고 당중 되면 퇴근이고 그니까 그건 알아야지 내가 근데 그것도 모르면 연인 사이인가? 그럼 나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무관심이라고 생각해 네 아 이 새끼 가시기 가시기 아 이 새끼 아 이 새끼 무관심 새끼야 그러니까 엄마 전화를 그렇게 안 받아 이 새끼야 어? 어 어 무관심이 어우 저 친구는 안 읽은 카톡이 900개가 넘어가요 어떻게 해? 어 그래 놓고 내가 야 넌 형 전화도 안 받냐 그러면 뭐라 그러잖아? 난 우리 엄마 전화도 안 받아요 와 페두리 페두리 불 와 난 지금까지 오빠가 좀 낫지 아 최신에게 슈베리아님 감사합니다 그렇다 친다는 거 지켜보겠다는 말인데 우리 뭐 한잔 할까? 어 내가 좋지 아 인사 잠깐 하고 왔어 아 잘했어 아우 다윤씨 있는데 어디 딴 데 있는 인사로 하고 와 난 저런 것도 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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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궁 안 걸었잖아 응 아 굳 걸으면 돼요 지금 언제든지 몬돌아가는 게 네 아 지금 먹으래 아 지금 먹으래? 어 지금 먹으래 어 먹으래 오케이 오케이 아니 너무 급한 거 같은데? 왜냐면 출연 아이 지금 30분 지금 빨리 아니 최대한 좀 약간 술이 깨고 나서 깼어요 진짜 뒤지고 싶네 여자한테 저게 무슨 망발이야 뒤지고 싶네 아이 시원이라는 거 타라고? 때리는 모습 아닌 거 같아 양양팜치 아 여자 때렸어요? 여자 때린 남자에요? 양양팜치가 어떻게 때린 거야 아 때리는구나 하긴 좀 약간 주먹 봐 진짜 개 똥 도라에몽 주먹이잖아 아 빨리 빨리 술 아 시프세요 아 나이가 술 먹고 싶다니야 시프세 고래야지 손 크지 얼굴 크지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아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어 내가 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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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 아 이거 이거 오빠 캐릭터야 나 봐봐 아 이거 진짜 오빠예요? 이거 진짜 이거 오빠예요? 진짜 닮긴 한 거 같아 진짜? 나 처음 알았는데 ㅎㅎ 19분 걸겠습니다. 아이디 없이 보시는 분들 아이디 만들어서 오시고 그리고 성인인증 안 받으신 분들 성인인증 받아서 오시고 그리고 아 진짜 그래도 만명 보네 미성년 분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19분 걸었으니까 걸거니까 걸거니까 넘어오세요 시원님도 살아서들 거세요 뭐 아니 근데 시원이는 술 먹고 방송하는 게 훨씬 더 매력있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예전보다 성격이 좀 많이 밝아진 것 같다 아 그래요? 밝아질 수밖에 없죠 이제 좀 방송 아 인생 자체가 어 그럼 좀 약간 옆에서 봤을 때 뿌듯하겠다 아 너무 너무 저도 청소년들한테 인사합니까?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형이랑은 너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우리 놈의 새끼들 야 새끼들 빨리 자 이 새끼들아 일찍 자야지 일찍 일어나고 어? 어? 지금 자 아직 키가 커요 다 때가 있는 건데 지금 방송 본다고 이러면 안되지 그럼 형님 미성년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꼬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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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콤을 걸게요 걸었습니다 와 와 500킬이다 오 600킬 600킬 오 600킬은 좀 적게 한 것 같은데 우리 방은 19킬 걸면 사람이 더 늘던데 오 진짜? 600킬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디 없이 보는 사람들이야 미성년자들 오늘은 납견이분들이 많을까 연빡이들이 많을까 타방 BJ들 철빡이들이 제일 많지 않나 철빡이들이 제일 많지 않나 철빡이들이 많을까 철빡이들이 많을까 누가 많을까 왜냐면 철빡이가 인원이 일단 많으니까 철구원 많네 하긴 철구원 아 맞다 이거 언니가 아까 사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봉준이 팬들도 있겠더라 봉준이 아 방송중이야 어 컨디션? 야오 시연셔 시연이다 아 저 저는 저는 이거를 못 먹어요 아 진짜 밤만 마셔 그래 알겠어 안먹는 거 부담 나 저만 먹었어요 음 음 형은 오늘 술 많이 마실거에요? 조금 마실거에요? 나는 좀 적당히 많이 마실거에요? 저거 먼저 원샷 원샷으로 아까 매력 어필한다고 그랬었잖아 진짜 원샷 할거야? 야 진심이야? 진심이면 하고 에이 아니에요 단샷? 아 그냥 글라스에 쫙 줘봐 와 됐어 일단 일단 한잔 하시고 근데 시연이랑 다온이는 진짜 못먹고 해서 먹지마 네 알았어요 니 맨날 술 먹고 방문해라 왜요 왜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혹시 뭐 그거 하실려구요? 아 건배사 자 오늘 연말이 다가오고 하니까 다들 아프지 말고 일교차가 심한데 다들 나갈때는 외출할때는 따뜻하게 입고 나가서 또 감기 안걸리도록 자 여러분들 어 어 바로 마셔? 아니 노땅들은 많이 많아가지고 근데 너 첫장 아 내려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첫장만큼은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가고 소통하는 방송도 음 그럼 단가가 어떻게 되죠? 그래도 한 세 자릿수 이상은 좀 어 400 아 아니 이제 1000 아 그럼 네 자릿수 네 자릿수인데 근데 이번만 하고 첫장만 하고 첫장만 합시다 첫장만 여러분들 아 아 또 한 번 또 아 우리 캣박이분들 최빡이분들도 한번 어 계시면은 조금 한번 도와주시면 또 여러분들 같이 가는 맛이 있으니까요 음 그래요 이게 왜 왜 갑자기 자놔 아 아 우리 영일 와 영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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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귀여워 아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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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하나 치셨어요? 어머니 예? 괜찮아요 아니 형 형이 찝었던 건 형이 먹어요 족발 냄새 난단 말이야 족발 냄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한입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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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 냄새 난단 말이야 거기서 아니 원래 과일 먹지 말래 왜 왜 먹지 말래 술집에 나오는 과일이 제일 드럽다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싸가지고 아 여긴 저런거 제안에 왔어요 제안에 왔어요 그래서 약간 트라우마 때문에 못 먹겠고 아 아 절대 저런거 아니에요 하지마 하지마 나 더러운거 잘 먹어 고맙습니다 어 핸드폰 배터리가 없네 어쩔 수 없지 오빠 꺼 봐야겠다 어 어디 오빠 아이콘이세요? 아니 나는 애국자라서 갤럭시 쓴다 오오 음식은 뭐 좋아해? 저 한식하고 일식 좋아해요 오 한식 일식 양식은 별로 안좋아해요 스시 좋아해요? 오 완전 좋아해 응 회 한번 떠드려야겠네 싱싱한 놈 하나 잡아가지고 요리 해본적 없잖아 태어나서 저희집 횟집이에요 오우 진짜? 아 그래요? 어렸을때 감명깊게 본 만화 요리형 비룡 아 그럼요 순천 칼잡이예요 저 장난아니에요 많이 담그셨겠다 아 이건 뭐에요? 위안부 할머니들 기부팔찌 아 너무 오래찾아서 팔이 썩어져 아 진짜요? 응응 오른팔에 끼시면 되잖아 아 그런건 아 그래도 왼팔에 계속 끼면서 아 그래요 왼팔에 껴야 돼요 원래 왼팔에 끼는게 의미가 있는거에요? 그런건 몰라 그때 여대생이 여기다 껴줬어 응 응 응 뭔가 멋있다 그건 좀 멋있어 아 원래 이렇게 기부활동도 늘 하고 연말에 어떻게 봉사활동 같이 오빠랑 한번 갈까? 봉사활동 진짜 좋아요 와 어떻게 북구노인이란거 저는 아프리카만 가고싶어요 진짜로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직접 아 난 또 판교 봉사 얘기한 줄 알고 와 진짜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에 진짜 한번 가고싶어요 아 그치 그치 그럼 봉사활동 해본적이 있어? 봉사활동을 그쵸 어렸을때 아 사고쳐서 하는거 말고 아 사고쳐서 하는거 말고 아 그거 말고 네 진짜 해본적이 있는데 그게 되게 까다로워 절차도 까다로웠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아프리카 이번에 갈려고 했었어요 맨날 전에 오 진짜로 근데 그건 또 같이 가야되는 사람이 뭐 신청하고 되게 까다로워 아 그리고 갈려면 거기 주사도 다 맞아야돼? 주사 왜요? 아니 전 해봤어요 아 야 너한테 안 물어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사고쳐서 해본게 아니고 저 진짜 그냥 저는 6학년째 아 왜 웃어요 아니 중학교 때 해봤어요 아니 저는 고등학생때 해봤습니다 나 한달동안 진짜 해봤어요 사고쳐서 그런거 나온거 없는데 나는 나는 사고쳐서 학교에서 보내서 음 잘하긴다 이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늦바람 드는거보다는 어렸을때 놀고 해볼거 다 해보고 나서 노는게 낫죠 그렇지 맞아요 지금도 놀잖아 지금은 제가 자유의 몸이니까 오 그래 여자친구 있으면 클럽 가지말라고 저는 안갑니다 내 팬들이 알아요 아 그건 맞다 네 클럽 여자친구 있을때 안가더라구 클럽 좋아해요 둘 다? 아니 나는 클럽을 좋아해요 룸 좋아해요 룸 좋아해요 아니 룸 좋아해요 나는 시끄러운데 싫어한다고 룸 좋아해요 알까지 나왔어요 알까지 룸 좋아해요 여기도 룸이잖아요 아 이런거 아 오빠는 나는 클럽과 춤추는거 좋아해요 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나 술을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술을 놀려고 마시는거지 술 자체는 별로 나를 비슷해 봐 나도 술을 별로 안좋아 나 놀려고 나 술이 좋아 철오린감사합니다 다온이는? 술 자리가 좋아요 우리랑 비슷한거네 뭐 술을 좋아하지 않아 언니랑 클라우드 좋아해 클라우드 맥주를 좋아해 아 나도 사운드 클라우드 자주 들어가 벌주 지금 거의 도킹중이야 거의 왔어 코드 거의 맞췄어 그렇구나 응 그럼 둘 다 클럽은 잘 안가나? 클럽은 졸업했어요 저는 저는 한 6월에 졸업했어요 6월 이번 달 6월에? 이번 년도 6월 네 진짜 졸업했어요 그때 이후로 안가요 아예 안가요 아예 생각이 안나 친구들 가자고 그게 아니라 저는 그때 그때 가고싶어서 간게 아니라 뭐 UMF인지 머시갱인지 그거 끝나고 뒷부리자리라고 해서 갔다가 재수없는 일 당해가지고 아 이제 클럽은 그냥 나랑 안맞다 해가지고 그럼 다온이는? 클럽 마지막으로 갔을때가? 저도 꽤 됐죠 근데 가자고 하면 뭐 갈 수는 있겠지 근데 굳이 찾아서 막 가지는 않고 음 그럼 둘 다 클럽같은데 가면 인기 시점 많을거 같은데 그건 맞죠 너무 조금 아 근데 뭐 다온이 너무 생쾌같아 같이 한잔해요 그럼 아 시바 아 시바 아 시바 노오라고 아 그럼 말도 안해요 아 말도 안하고 아 말도 안하고 눈빛으로 얘기해요 아 문으로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니가 말 걸어? 나 정다온이야 어 니가 날? 클럽은 진짜 그런 애는 있거든요 어 나 정다온이야 라는 눈빛을 보니 아 이렇게 이렇게 날 주셔 형 오늘 오늘 그런 느낌이 있었지 형 근데 이거를 형 쪽에 하나 놔두고 내 쪽에 하나 놔두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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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거 복분자 흘리면 계속 막 손이 찐득하고 막 그렇거든 응 그렇지 클럽에서 뭔 따위 본적 있어? 솔직히 솔직하게 그쵸 아 진짜 한 번에도 있어 봐 따위 한 적은 있는데 주지 않아 한 번도? 어 좀 싸요 근데 독사 아 진짜로 아 저 근데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옛날에 클럽에서 진짜 내 이상형을 정말로 너무 잘생긴 사람을 봤는데 번호달라고 하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냥 안줬어요 어? 자존심이 이상해? 왜냐면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만심이라고 자존심이 있는 거야 내가 누구든 이렇게 말을 하면 줄 거야 이게 있어가지고 안줬어 일단 번호 좀 줘 네? 아 못줘? 아 요런 느낌이구나 알았어 아 형 응 응? 112 신고할뻔했어요 아 그래? 장학적으로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느낌 아니야 지금 못주면 다 그냥 시원님 번호 번호 준적 있어? 네 저는 번호 따위 본적이 일단 별로 없어요 한 번 있는데 뭐 빠지 빠깃다 앞에서 한 번 왜 없지? 저는 진짜 근데 번호 따위 본적이 별로 없어요 아 쌩얼이 좀 심하나? 아니잖아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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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번호 따위 본적이 없지? 왜냐면 시원님이 예쁘잖아요 아 너무 예쁘면 다가가기 힘든 약간 그런거 보는거 같아요 근데 둘중에 다가가기 더 힘든 스타일은 본인이에요 왜냐면 네 너 키 몇이야? 63 남자들이 키 큰 여자한테 잘 못당겨 세 보여가지고 그니까 둘 다 똑같이 생겼는데 한 명은 키 크고 한 명은 키 작은 사람은 너무 어렵게 보이네 그런게 있어 사실 솔직한 말로 오늘 전체적인 컨셉 보면 옛날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약간 그 미료식 에이 그 분보다 훨씬 이쁘다 아니 그 미료식 의상 그 아브라 카타브라 할 때 그 활동 의상 있잖아 아니 훨씬 이러다 미쳐 내가 어? 미쳤어? 지팡이 들고 계시잖아 이렇게 아니 훨씬 이쁘지 아니까 컨셉만 이렇지 와 우리 나떡님 500개 평균까지 감사드립니다 뭔지 알지? 브라운 아이드 걸스 그 미료 옷이 약간 아 잠깐만 나 진짜 조할 뻔했어 뭔 느낌인지 알죠 조미료가 아니고 이제 미료인데 나 뭔데 뭔데 나 몰라서 진짜 미쳤니 아니 뭐 벌쭤 먹을게요 아이씨 자 혼자 보지 마요 전화가자 에이 아니 미료 몰라요 잘 짚었는데 나 진짜 몰라 매일 인터넷에서 쳐봐요 매일 매일 지금 아니고 매일 쳐봐요 뭔가 근데 다운이는 다시 보기 보면서 채팅창 다 확인할 것 같다 아 그치 처음에는 채팅창이 제일 궁금하고 그러지 아우 채팅창만 근데 미료 자체가 일단 이뻐요 아 근데 미료 의상을 얘기한거에요 왜 미료 누나 미료 그분 자체가 이뻐요 블레모야 미료 누나 일단 그분 자체가 이뻐 음 근데 의상이라고 얘기한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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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가 돼서 웃긴거지 얼굴은 약간 영화배우상이야 응 음 음료수 필요한 사람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형은요 난 괜찮아 나 하식사나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운이는 우리한테 좀 궁금한거 없어 궁금한거 응 어 뭐야 위스키야 물통이요 물통 어 나 순간 담배 꺼낸지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언니 담배 안 뱉 향수통같은데 뭘 넣어버리는거야 아 왜요 과일 왜그랬어 틱톡스타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지 술 많이 먹으면 그럴 수 있지 저도 몰라요 어 그샘만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형님 우리한테 우리들한테 좀 약간 궁금한거 없어 질문 하나씩 질문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하다보면 되게 많은 비젤들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여자 비젤들을 사실으로 진짜 끌리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지 있지 우리 남자가 사람인데 많지 많지는 않았어요 나는 난 많아 난 솔직히 말해 많지는 않았어요 난 많아 아 진짜 연락을 해서 뭐 해요 막 이렇게 응 만나지 아 진짜 연애 좋아하구나 응 연애하시게 비제이 원래 비제이들끼리 많이 만나 시원이는 아직 방송한지 얼마 안되서 그렇지 나중에 비제이 한명쯤은 사귈걸? 아니요 저는 아니야 다들 그렇게 하고 사귀어 응 아 근데 나는 같은 직종에 있는 분 한 번 더 만난다 본데 제가 거짓말 하고 있네 진짜요 근데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우리가 시간대가 다 새벽이잖아 그니까 시간대도 그렇고 대화가 통해야 되잖아 그래서 많이들 사귀더라고 그럼 응 되게 재밌어 보통 연인들의 대화가 아니야 비제이들끼리 만나면 만나자마자 오빠 오늘 몇만개 받았어? 3만개 받았어 오빠 나 2천개밖에 응 그럼 만나서 그냥 비제이 뒤따마를 하고 얼마나 행복한데 좋아 그치? 형도 비제이 만나셨었잖아요 응 만났었지 근데 그분은 비제이 아우 비제이가 아니었는데 나를 만나서 비제이를 했지 아우 그쵸 그쵸 원래 모델이었지 왜 거기서 프로테이지 때가고 그랬거든 응 아 저는 몰라 근데 저는 진짜 몰라 그분이 누군지 응 저는 몰라 드리비 드리비 마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만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다운이는 약간 남자한테 궁금한게 있다면 예를들면 그런거 있잖아 이럴때 K오빠 최군오빠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거 있잖아 예를들어서 이해 안되는 남자가 있다던지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상황 같은거 시뮬레이션 토크지 뭐 예를들면 뭐 예를들면 음 내가 여자친구가 한시간을 늦었어 약속에 어 오빠는 어떻게 할거야 응 아 그럼요 여자친구가 응 남자친구가 남사친이 많아 아하 그럼 어떻게 할거야 그럼 어떻게 할거야 나는 처음에는 너무 좋으니까 니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어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 조금씩 바꾸게 할거 같아 왜냐면 나는 남자랑 여자랑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처음부터 막 야 너 연락하지마 연락하지마 이거는 갑자기 개인생에 너무 변화를 주는거고 그리고 천천히 좀 이 말을 물어보는건 즉슨 니가 남사친이 좀 많구나 아 그건 아니고 음 나같은 경우는 둘거같아 그냥 리스펙 나도 여자 많이 만나고 서로 아 난 그건 안될거 같아요 그래? 나는 얘한테 천천히 이렇게 남자를 남자랑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도 다 끊을 수 있어요 나는 주위의 남자들한테도 잠수수 타고 그래가지고 여자친구 싫다고 그러면 좀 무거워졌네 분위기가 오빠가 말해가지고 무거워진진 너 그러니까 내가 한 잔 먹을게 어떻게 해서든 밝게 이끌어들려고 했는데 나 때문에.. 오빠 너무 진지하게 가는 거 같은데요? 내가 쓸데없이 진지한 게 있어 죄송합니다 우리 게임이나 재밌게? 그래 게임 한 번 하자 어떻게 다운이가 좋아하는 랜덤게임 이런 거 학생? 다운이 다운은 BJ분이시다 내 애칭이야 다운이요? 본명을 바꾸네요 다운이는 애칭이고 다운이는 이름이고 그럼 저는 앞으로 형한테 애칭으로 박 너도 1년동안 박중규였잖아 얘 박중규거든 중국할 때 중인데 저는 중이라고 아 맞다! 아까 중규자 중규 무거울증의 별규 태어날 때부터 아 무거운 별? 최생이 별창이 별 운명이었지 별창이 뭐예요? 별풍선을 잘 좋아하는 사람 별창이 별풍선 아티스트 오빠는 이름이 진짜 네 카페예요? 지현이도 네 카페 시원하게 한잔하자고 시원하게 가야지 우리 게임 뭐 할까 그러면? 전 진짜 아는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때도 한건데 그게 뭐예요? 뭐죠? 뭐요? 아 그 3주 짐이 없다고 그랬는데 뭐 뭔데? 해도 돼요? 그 때 한글언니꼬 오빠가 김시원게임이라고 지어줬었었잖아요 한글삼겹구? 하나 둘 아니야 그 때 나 없었어 에? 오빠 노도오빠 집들이 있었잖아요 노도집들이 그랬었어? 어 있었어요 내가 말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열 하아 이런거 우리 안좋아하는데 한번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빠 먼저 하나 둘 셋 넷 주세요 주세요 형 3붙구 몰라요? 형 몸무게 얘기하는줄 알았어요? 뭐하는거야 셋 한번 더 해봐 하나 둘 엣 엣 엣 엣이 뭐야? 잠깐만 세엣으로 아하 무슨소리 하는거야 엣이 뭐야 엣이 뭐야 엣이 세엣 대박이다 빡대가리네 내 타네 내 타네 중간에 다름한거 알지 죄송합니다 와 이 노래 처음이었어 와 무너지 바로가야돼 바로가야돼 시앞에 솔잔만 따르고 바로가야돼 하나 둘 넷 다섯 일곱 여 덜 열 열 열 하나 열 둘 그 다음 뭔지 모르겠어 야 그 다음 뭔지 모르겠어 야 이거 모르겠어 아 웃겨 와 머리 뇌정지와 야 그 다음 뭐였어? 내가 뭐 했어야 했어? 열 열 열 하면 돼요 형 계속 열많이 해줬어 열셋 열셋 와 이 게임 너무 어려운데 어렵죠 여러분들 막판? 막판 할까요? 막판 어 나부터 하 나 넷 넷 뭐? 두 두 머리 두 두 두 두 두 두 예스 아 캔 두 두 두 두 아 너무 까 열 둘까지 한거다 네 열 아니죠 아니지 먹어야지 열셋 열셋은 두 아 아 아 이거 진짜 우리 아저씨들 아 너무 까 열 두 아 웃겨 야 우리가 잘하는 게임 없나? 베스트게임 러빈 31 눈치있게 31 중복 없이 31 카드칼부터 31 이런게임 말고 어찌 일단 소개팅으로 이미지게임 같은거 같아 이미지게임 그냥 이미지게임 이미지게임 뭐에요? 아 송병 아 송병 말고 뭐할것같은 사람 아 오케이 걸리는 사람이 지목한 사람이 이 먹기 이 먹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때까지 이성을 제일 많이 사귀었을거같은 사람 하나 둘 셋 멀티 내가 걸렸으니 니가 먹어 이거 몇 해야되는거 아니야 숫자 몇 해가지고 에잉 나 그거 덕게임 먹을게 이미지게임이지 이미지게임이지 내가 걸렸으니 니가 먹어 아 이거에요? 이거라고? 아 그런식이에요? 아 어떻게 먹을거 먹고 나 처음 알았어 아 나 소맥 먹고 싶은데 이제 슬슬 소맥 시켜드릴까요? 어 복분자 좀 질려 나네 어렸을때 시골 출신이라서 이런거는 다 우리 시골에서는 다 담궈먹었던거라서 참 이슬 처음처럼 아 이슬 시켜드릴게요 참 이슬 참 이슬 참 이슬 맥주는요? 아까 클라우드 좋아한댔잖아 우리 어 맞아요 근데 클라우드 없어요 사와 맥스 시켜 맥스 하이메켄 호가든 기네스 아사히 이런거 별로 안좋아하지 어 맥스 맥스 맥스나 드라이프 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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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카풀이 있는데 카풀이 시켜야 카풀이에요 알겠어 자 가보자고 이미스에 거리 사람 다온이가 이제 이게 이미스 뭐하지 혼민장 오케이 혼민장 낭 음 리을 다리 보러 두랑 아니 왜 내음을 잡았어 또 해 빨리 내음을 잡았어 오빠가 드시는건데 디그 리을을 몰라 형 연계국어예요? 어르신에 구구시키니까 수학교 뭐했어? 아 죄송해요 다락 네嗎 지금 끝났는데 다락방 할 때 다락 한 번만 더 해봐 이제 오빠가 그랬을때 한 번만 더 해봐 제가 안걸리니까 오빠가 자존심 상해서 그러니까 손가락 어디다 둘거야? 시뮬레이션 해줘 거기 시? 그럼 요쯤 잡으면 되네 오케이 파우리가 수환이 그래서 귀여워 가마 가마 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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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 야 형은 거루가 뭐에요? 거루 진짜 몰라 하긴 뭐 코멘터 시온이니까 아 진짜 몰라 아까도 거루전으로 오라고 했더니 그게 뭐에요? 진짜 몰라 국어 사자나 있는 말이죠 거대한 노루를 거루라고 하죠 그치 어디 가시는거에요? 거루 형한테 아 진짜 방송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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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다운이는 왜냐면 합방에 뜬적이 있나? 보성 오빠 보성이랑 보성이랑 무슨 방송에서 내가 못봤어 어때 보메킹 봉준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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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날 갔구나 그때 어땠어? 처음 저 봤는데 어 나름 괜찮아 진짜 약간 보성이도 저 또래여가지고 잘 챙겨주고 진짜 괜찮았어요 그럼 그중에 좀 약간 진짜 괜찮았던 사람 있어? 왜냐면 다 우리랑 친하니까 아 나도 왜 웃어 야 외모 안 본다며 믿겠냐? 아니 외모 안 본다며 믿겠냐? 아니 이거 외모 안 본나며 간단해요 그래도 그나마 그중에 제일 남자로 보였던 사람 남자로?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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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입겜이야? 야 왜 성수 뱉어 나한테 정신 차려 아니 보성이 너무 웃겨 진짜 죄송해요 어떡해 죄송해요 괜찮아 어 근데 거기 애들 봉준이 여자친구 있지 아 그럼요 그리고 봉준이 여자친구도 모델이야 어 저 막팔했어요 어 진짜 막팔했어요 최동희님 맞죠 막팔했어요 그리고 보성이도 여자친구랑 눈기 진짜 많아 인정했네 인정할까 인정해 근데 이게 뭐야 아 아니 뭐 아까는 외모 안본다고 그랬다가 무창하게 내 동생들한테 알겠네 어 아니 이상형 월드컵 해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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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에 나 보성이라고 아 보성이라고 이상형 월드컵 했던적 있어? 없어요 저는 있어요 같이 하면 되지 그럼 다음에 왔을때 이상형 월드컵 해볼게요 이상형 월드컵 남자 BJ들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 선택해서 외모만 먹어 오빠도 있었어요 오빠도 있었어요 나? 오빠랑 세안님이랑 지코 형 아 그래서 1등 지코 형이지? 네 뭐 알면서 알잖아요 광우회? 어 광우회 그러면 그 1등으로 지코 형이랑 붙었던 사람이 누구야? 누구더라? 1등이랑 붙었던 사람이 누구더라요? 결승에 있었던 사람 세안님 세안님 너무 웃기시잖아요 세안 실제로 온적 있나? 아 도장실 때 참 큰 봤어요 그때 인사하지 인사했어요 그냥 대충 잠깐 안녕하세요 이렇게 세안 좋지? 나 소맥 먹을래 나 복분자 먹으니까 뭔가 사람이 커진다 알겠어 알겠어 근데 형 원래는 커졌어요 몸땡이 부세요 카푸링 이렇게 깐다 이렇게 사람 인신공격에 웃으면 안돼 어? 아 왜 나 뚱뚱하다니까 좋아? 아 그런것도 무슨거 아니야? 나 의외로 안 뚱뚱해 근데 남자 체격은 나인게 좋아? 뚱뚱한게 좋아? 사실 마른거 없기만 체로형 맞지맞지 흥린게 낫다면서 마른거 너무 싫어가지고 네? 네 맨날 저게 자기는 근육이라고 그니까 돼지중에 자기는 근육돼지라고 맨날 어필해 아 시원님 남자 마른게 좋아? 아니면 저 마른 사람이 진짜 싫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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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자들이 요즘 다 마른사람 싫어하더라구요 마르면 아파 마르면 아파 그렇다고 있어 너무 뚱뚱한사람은 또 별로잖아 아 너무 뚱뚱하면 그렇고 딱 나 정도가 여자들의 호감에 딱 맞지 부합하지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건데? 딱 여자들이 딱 좋아해 어... 좋구나 좀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 대상이 이런 애도 있구나 그럼 오늘은 원래 방송 둘이서 하고 나서 먹방 하고 나서 뭐 하려고 그랬었는데 언니는 원래 운동 가는 거였는데 운동을 출퇴했었어요 필라테스 하는데 필라테스는 다른 방송하고 언니 운동 갈 거였는데 언니가 갑자기 술을 사와서 해먹방 하는데 아 이거는... 아 맞... 맞잖아 내가 서당한 거 따지고... 그래 서당한 거 아니야 그래 회 먹으면서 술이 없어가지고 한 잔 그냥 딱 한 잔 먹고 끝내려고 했는데 저는 한 병은 안 끝나요 한 병은 안 끝나니까 와... 또 막 이렇게... 저 한 병은 안 끝나니까 내가 언니 운동 못하게 했죠 그러면 짠 한번 합시다 그래 원래 우리도 오늘 술 한 잔 찐하게 하고 싶었어 뭔가 진짜 한 잔 하면서 그냥 뭐라고도 시켜가지고 다운이는 원래 아프리카 보던 사람 없어? 저는 진짜 없고 시온이 한다고 해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깔았어요 그럼 깔고 나서 본 사람 없어? 재밌어서? 아... 다... 그니까... 이름 나오면... 시온이 방송에 이름 나오는 사람들은 붙여서 보긴 했어요 근데 그중에 누구 방송이 제일 재밌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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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그냥... 보는 거는 약간... 뒷컷받고 봐 오... 봐요 이거 같이 너무 이렇게 하니까 보고 연고는 나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그 둘 거 보는 거 같아요 우리 거는 한 번에 뭐 본 적 있어? 그때 같이... 이사했을 때? 그때 보고 이사? 아... 이사했을 때 집트림? 그건 우리 방송이 아니니까 아... 나 무릎 꿇은 날 아... 맞다 맞다 그때 오빠도 있었어요 오빠 있었어요 오빠 있었어요 집트림 때? 네 거기서 두 번째 두고리가 나왔어 내 밑에 서비라고 있거든 아니... 그때 아닌데? 있었어 있었어 아... 틸맨씨 아... 틸맨님 집트림이랑 웃었어요 그때 집트림이랑 웃었어요 그거 봤어 나는 이제 주로 여자들 게스트 나와서 뭐 이렇게 속옷 선물도 좀 해주고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고 음... 게스트 인터뷰 방송 많이 하고 이렇게 노래 콘텐츠도 많이 하고 음... 나는 먹방을 많이 해 아 진짜? 응 먹방 많이 하고 소통 방송이 좋아 사람들이랑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노는 저도 그렇게 개인 방송 제일 많이 해 어떻게 해 내가 가운데로 들어갈까? 아 그럴까요? 응... 왜요? 우리가 사이드에서 이렇게 토끼도 공격하는 듯해 지금 화면이 그래요 그럼 오빠가 여기로 갈게 여기로 갈게 여기로 갈게 아니... 그것도 좋고 그래 다운이가 어떻게 간다고? 빨리 와 왜 아니야 어떻게 간다고? 우리가 은간에 간다고? 아 아닌가? 아니지 나만 가운데로 아... 지금 될 것 같아요 네가 오는 게 아닌데 내가 갈게 네가 부담스러울까봐 저 화장실 장난을 갔다 왔는데 저도요 그리고 형 어? 형이 텐션 떨어지려고 그러거든요 어... 정의차리세요 그래서 일부러 나가는거야 아 그래? 네 나 원래 정신 놓고 해야 웃긴데 오빠... 통화기 같은... 잠시만요 아니... 너 옷을... 어디서 산거에요? 이 옷? 아 저... 어디서 살거면 뭐... 사줄거 아니잖아요 뭐... 사줄수도 있지 뭐 줄까? 저 핸드폰 한번 해볼까 사줄거? 어... 충전자고요 네 방송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좀 어색하지? 네 시연이는 할 때는 되게 편한데 아무래도 같이 합동하고 하니까 솔직히... 부담되는 거 맞아요 뭐 이렇게 남자들이 있어서? 솔직히 저는 아플까 진짜 잘 모르는데 다 유명하신 분들이라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약간 조금 생각하고 말하게 되고 아... 그래서 뭔가 네가 이게 좀 템포가 느리구나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 편하게 네가 뭔 잘못을 해도 내가 다 커버져줄게 그럼 우리들이 한번 소맥 한잔 할까 그러면? 아 네네네네 장 가져와 네? 장 갖고 오라고 어디... 아 내가 갖다줘? 네 정다운인데? 그걸 잊고 있어 뭐 그걸 잊고 있어 아니 지금 나보고 가져가라는 거야 지금? 왜? 그렇지 아니다 그걸 잊고 있어 안 돼 정다운인 걸 잊고 있어 안 돼 정다운인 걸 잊고 있어 안 돼 안 돼 너무 다워요 반가워요 정답 오픈이에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 네네네네 그만 안 해요 네 아 아 그만 안 해요? 오빠... 아 이거를 딴다고요? 와 아 아니 왜 그만 안 해 아 그 말인지 몰랐어요 오빠 이건 좀 오버 아니에요 진짜? 알았어요 다시 따라 드릴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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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아까우니까 먹어드릴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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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가지고 오빠 얼마짜리인데? 너무 많으니까 오오오오 소주 너무 많은데? 나눠드시라고 아 그럴까요? 우리 둘이 이거 나눠먹을까요? 네네네네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봐요 저희 가게 놀러 오시고 저희 가게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오거든요 혼자 할까요? 네네네 훈이에요 전 골프를 좀 쳐요 몇 타치 돼요? 예? 저 골프 잘 못 하세요 몇 타치냐구요? 네 평타 쳐요 왜요? 왜요? 그쪽은 나 잘 치신다고 그래가지고 몇 타가 뭐야? 네? 골프 잘 치신다고 그래가지고 팡야 팡야 팡야가 뭐야? 나 몰라 나 골프는 아예 몰라요 팡야 모르면 이 자리에서 빠지시지 팡우는 알아요 팡우 팡우랑은 다르지 아 몰라 나 무턱고 소맥 한 줄 할래요? 아 저는 저는 진짜 저 물맛이 됐어요 그래요? 저 더 이상 하다간 다음에 저번 꼴날 것 같아서 알았어요 그때 기억나요? 어디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집에 보내준 거 응? 기억 안 나요? 응 알았어요 네? 언제요? 오빠랑 저랑 많이 마주셨어가지고 그래요 아 오빠는 항상 젠틀맨이라서 뭐죠? 뭐죠? 언제요? 집들일 때 집에 보내준 거 아 마지막에 필맨님 집들일 때 마지막에 인사하러 혼자 나와주셨거든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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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자 알죠 알죠 그래 그래 자 응 알죠 자 우리 또 이렇게 한잔 우리는 이제 소맥으로 가기로 했어 아 그래요? 저는 물로 갈게요 그래 그래 난 소맥 마시고 그래 오빠 한잔 줄래? 이번에? 아 네 이제 좀 편하게 네가 왜 불편했는지 알 거 같아 네네네네 네가 오빠를 호감 있는 만큼 줬으면 좋겠어 그럼 듬뿍 따가도 오자랄 거 같은데 아이 그럼 괜찮아 주는 만큼